현실 지배 현실 지배 현실 지배 현실 지배 구리인 것 같애 써보니까 보존 카드 딱히 많은 것도 아니겠지 심판 평가하러 왔습니다 평가하러 왔습니다 보존 굴려보면 보존 관련 카드가 제일 낫답니다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상 흩날리는 소매 흩날리는 소매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상 천신의 형상 지배 조금 시너지가 갖춰지는데 Will 보호가 더 나와야될 것 같고 아이고 보호만 좀 더 나오면 그치할 것 같은데 죽었나? 라그네로크 베개 있다 베개 엘리타 더 접수 전신이 약해요 세월이 대격 고요한 축성 뭐 타격주고 축성 얻었으면 기득이긴 한데 잠깐만 영방 손절 영방 영방 근데 수치 너무 낮은 것 같아 차라리 보호가 낫지 손절 라그네로크 저처럼 여행 손절 여행 여행 이걸 이렇게 많이 만나네 강력한데 교훈 천치네 교훈 천치네 교훈 천치네 영상 축하하면은 좀 낙시겠다 초 커 엄청난 힘이지만 너무 제한적입니다 위대한 쿠빌라인은 뭐하네요 아 인공물 아깝다 시간에 뭐래 가방 불의 고리 사카 아니야 불고리 쓰레기야 마요 너프 너무 에반데 보호나 집어서 써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교훈강 나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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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요. 여번... 여번천신... 각이다. 문명 매력이... 장법 필요 없지 지금... 여번 어때 쓰지? 천신... 근데 코스트 그렇게 많아도 쓸... 뭐... 없는데... 소들... 나그나... 날리죠. 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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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육수... 어디로 가지? 장법... νε... 가운데끼로 갈까? 갔다가... 힘도 3 나오면은... 첫 턴에 바로 죽는다... 상점가서 유부라나 살까 물음표가 있는게 없겠다 돈이 너무 없다 두장변화 보호가 저렇게 안나오네 축성 두장이니까 하나 없으면 되겠다 손절 좋네 존엄도 좋고 저 약쟁이 아저씨 좀 나쁘게 생겼어도 알고 보면 저 약쟁이 아저씨 좀 나쁘게 생겼어 아 에임 손절 육시택 정답이 저렇게 대가 없이 좋은 일을 시켜주는 사람으로 돌아있어 예측 3종 세트 도움이 안돼 증신수연 현실지배 헌신 뭐가 좀 낫지 현실지배로 들여가 헌신이 더 센가 비기도 높은게 더 세겠지 뭐 아님 말고 교부는 가져가도 돼 아니 수별 수별 겹다 아니 저거 원래 12뎀이었는데 덮어먹어가지고 너무 헷갈렸다 와 덮수가 이걸 아 아 아 롤드가 없으면 좋겠어요 롤드가 없으면 좋겠어요 어, 수천 그냥 보존이나 많이 갖고 오면 안될까 끝 병요정 락 나로크 천신 락을 이렇게 가자 손절도 두 장이나 있는데 아니 여기서 스네코가 나온다고? 나이거 거절할 이유가 없다 갓네코 킹네코 빛네코 잠금 좀 더 나오면 좋겠다 킬 더위 바뀌었고 라그 두번 써도 킬각 안 나오지 초칼땜에 계산이 더 어렵다 0코스트 천신의 영상 실형 스테코랑 천신이랑 찰떡고맙이다 트랩 Arts 여번 현실즈뱀 저구먼 스네쿠 스네쿠야말로 최고의 보수요불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알파가 나왔네 알파 알파 타격 지울까 수비 지울까 쓸모없기는 둘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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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대결나급 아닌데 아악 추고 싶어 낙하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바퀘 장 세 장 세 장 천신 소스 여보를 얻다 쓰는게 제일 좋을까 현실집에 손절 라그 대결 장법 타격 염원 라그라그 강력하고 퀘 퀘 퀘 퀘 퀘 퀘 퀘 너브 정품인데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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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못 얻었다 장법계 쓰레기인 것 같아 쓰레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한번 써보려고 넣어봤는데 여전히 답이 없다 코스에르 여브라그 여브라그 교훈할걸 교훈부터 할걸 은신 지배랑 보호랑 왜케 안나오냐 어둡 마이차새듯 어흑 마이차새듯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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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더 천시대영상 그래 염천 해계로방이지 코스틱 없었다 대결 장법 라그 2장 다 빠졌다 코스틱 없었다 코스틱 없었다 다 시코스틱 거의서 수비강화를 영당별 불의 고리도 좋았는데 지뢰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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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은 너프로 정신을 못차리는 중인데 배운 기적 3급 나와야 되는데 3급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이쁘게 하라 하긴 걸려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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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아... 큰일났네... 소절 쳐다... 그냥 쓰면... 축성을 쓰자... 아니... 아니... 아 이건 또 안되네... 일관성이 없어... 직관성 어디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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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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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는 안나와가지고 저 집에 사야 되나 라그너로크로 수비되겠는데요 2피지는 안될거지만 영혼 방패로 저걸 버틸 수 있을까 켈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운 날 켈리 또 있어 장법으로 약화거려도 장법으로 약화거려도 힘든 힘든 장법 코스트는 진짜 많이 좋아한다 슬픈 없지만 슬픈 없지만 공허우수구만 자식 귀엽네 비판 왼쪽 가슴좋 왼쪽 이케 그 크 크리 폭 불 팬들이 보 아니 멤버십 장난함? 장난하냐고 광휘 들고 가자 힐카드 떴다 깡림 포션입니다 광휘 뭐지 오지 광휘의 휘발성 달린 거 진짜 해간대 어떻게 저기 휘발성 달 생각했지? 광휘 뭐지 광휘 도라이게 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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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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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을 못 넣겠어. 라그딘 이리 경지가 없네. 이걸 받네. 이걸 이긴다고. 심장 심장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